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거지같고 집이 몰라가지고 지금 주작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나는 우리 개 화동을 하고 싶은데 시모가 계속 반대를 해요. 아니 자꾸 이래버리면 우리 불쌍한 강아지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고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원제. 웨딩드레스를 자꾸 강요하는 시어머니.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남친하고는 4년 정도 교제를 했고 올해 초부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둘 다 바쁜 직종에 있기도 하고 또 결혼 준비 같은 걸로 분주해지는 게 싫어서 미리 미리 여유롭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남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극제의라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 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습니다. 웨딩드레스 셀렉하기 전까지는요. 드레스 투어니 머니 하면서 돈을 5만원씩 줘가며 며칠을 쓰는 게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큰 드레스샵에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계약하고 모든 드레스를 셀렉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는데 그 드레스샵에 가보니까 신기하게도 신부용 웨딩 슈트가 있더라고요. 드레스 말고 슈트.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공주공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고 거기다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해서 몸 근육이 좀 도드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 라인도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닙니다. 몸이 좀 커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 건지 그 편안해 보이면서도 깔끔하게 예쁜 이 웨딩 슈트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목처럼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이거는 자꾸 안 된다고 웨딩드레스 입으라고 강요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본 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걸 입고 결혼식하고 그러나 봐요. 남친한테 자기야 우리 결혼식 할 때 나도 자기처럼 바지 입고 싶다 이랬더니 처음에는 좀 당황하긴 했지만 결국엔 그래 뭐 어쩌겠어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드레스샵에서 세벌은 슈트로 입어보고 두벌은 그냥 평범한 베얼라인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요. 남친이 그 사진을 저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다 보여드린 거예요. 남친은 뭐 여기서 어떤 특별한, 즉 반대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엔 신부형 웨딩슈트도 있다. 너무 신기하다. 그저 이런 순수한 의미로 보여드린 거라고는 하는데요. 여하튼 나중에 어머님을 뵈었을 때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너 참 이상하다. 왜 결혼식에서 치마를 안 입고 굳이 바지를 입으려고 하냐? 이러더니 그 베얼라인 드레스 이쁘다고 반드시 그 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며 엄포를 놔버리는 거예요. 뭐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자기 지인들 앞에서 이상한 며느리 드렸다. 이런 소리는 절대 듣기 싫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화동 대신 제가 키우는 우리 강아지가 하기로 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더니 아니 그걸 그렇게 반대해버리면 그런 불쌍한 우리 강아지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하기로 했는데 또 반대를 했다 이거죠. 거기다 이제는 제가 입을 옷까지 이렇게 대놓고 간섭질을 해야 되니까 제 기분이 너무 거지같고 안 좋다 이거예요. 원활한 결혼 준비 과정에 이렇게 시어머니만 끼면 매번 이상하게 딱딱 막히는 기분이랄까요? 그지같애. 아니 결혼이 뭐예요? 우리 두 사람만의 이벤트니까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코르셋 꽉 조인 그 불편한 드레스 저 정말 입기 싫은데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예? 개 입장이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끌끌. 대대쓰니? 아니 그게 왜요? 인스타에 보면 결혼식이어서 강아지들 입장하는 거 자주 올라오던데요 뭐. 그리고 하객들 반응도 되게 좋은데 왜 이런 말을 하세요? 2번 쓴이야. 아니 그럼 거기서 박수치고 귀엽다라고 해주지. 이게 뭔 개판이야? 정신없다 그지같다 별로다. 이런 말 하겠니? 제발 어린아이도 아니고 인스타 좀 믿지 마세요. 3번 진짜 개 입장 보고 내가 심으면 결혼 뜯어 말릴 거요. 드레스까지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개까지? 어이구 절대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네. 현명한 어머니라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결혼 뜯어 말릴 거다. 끌 끌 끌 끌 끌. 4번 화동이란 개 이거 완전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게 성공한 사례들이나 인스타 같은 데 올라오는 거지. 현실은 시궁창이야. 통제 하나도 안 돼가지고 값 분사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에요. 5번 그렇게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으면 하계 초대도 안 하면 되는 거야. 솔직히 너 사람이랑 개도 구분 못하는 초얼근이 같다고. 진짜로. 아니 개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야? 너 그거 청첩장에다 썼냐? 개 화동하겠다는 거 말이야. 그걸 정확히 써놔야 보고 알아서 그르기라도 하지. 안 그래? 6번 어 이 쓴이 걔 입장 교묘하게 말 바꾼 거 보소. 그지 같네. 끌 끌 끌 끌. 2번 이거 주작이죠? 아니라면 쓴이가 입은 걸 한번 올려보세요. 일단 사진 포우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개나 손아. 대대 쓴이 아니 제 사진 올렸다가 누군가 알아보면 어쩌려고요. 네가 책임질 거예요? 주작 같으면 그냥 신경 끄고 조용히 갈 길이나 가세요. 2번 아니 얼굴 다 가리고 올리는 건데 그걸 누가 알아봐요? 난 그게 더 궁금한데. 그리고 코르셋 이 말도 너무 같다. 도대체 이게 언제적 이야기야 이 코르셋이. 대대 쓴이 어머 웨딩드레스 안 입어보셨나 봅니다. 코르셋 없는 드레스가 어딨어요? 아주 그냥 꽉꽉 조이죠. 거기다 저는요 운동도 많이 한 체형이라 가슴 근육이랑 아니 그냥 상체 자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드레스 같은 거 입으면 남자가 입은 것처럼 완전 별로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3번 자 입어봤어요. 그리고 코르셋 따위 전혀 없었고 이거는 내 주변 친구들 언니들 전부 다 마찬가지야. 코르셋이 어딨어? 4번 나도 결혼 준비로 드레스 한 대여섯 군데 투어 해봤는데 코르셋은 아예 뜨뜨보도 못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옛날에도 없었어. 5번 상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드레스를 입으면 남자가 입은 느낌으로 보일 것 같다고? 그럼 수트는 더 아닌 거 아닌가? 수트 입으면 신랑보다 더 떡대가 커가지고 관장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우스꽝스럽지 않나? 끌 끌 끌 끌 끌 6번 이 쓴이 설마 드레스 끈 가봉이니 몸 꽉꽉 조이는 코르셋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그리고 그 정도 떡대면 웨딩 수트를 입어도 마찬가지야. 유도 도복처럼 보일 텐데 그딴 게 이쁠 리가 있겠냐? 3번 쓴이 본인 결혼식이니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할 권리 하나도 없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래요. 다만 내가 시모라면 그냥 이 결혼 자체를 결사반대할 겁니다. 아니면 일가 친척들 아무도 결혼식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든지 여하튼 이 며느리는 내가 봤을 때 머리가 좀 돌아버린 것 같아요? 들릴까요? 그렇죠. 이게 맞죠. 그 거지같은 꼴에 개 화동까지 하겠다고? 집안에 미친 여자 하나 들이는 거 온 사방천지 광고하는 꼬라지야? 끌 끌 끌 끌 2번 결혼식은 둘만의 이벤트라며 싸그리다 지 마음대로 하고 또 그런 둘만의 이벤트지만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은 죄다 받아 처먹고 그치? 4번 개 화동 때문에 주작이라는 사람들 좀 보이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 거지같은 꼴을 직관했거든. 사람 오지게 많고 조명도 강하고 낯선 냄새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개가 부들부들 떨다가 신부가 부르니까 바로 달려가서는 품에 안겨가지고 제대로 오줌을 지르더라고. 깜짝 놀란 신부가 비명을 꽤 지르니까 친척 애들도 따라 소리 지르고 개는 무서워서 왈왈왈 짖고 진짜 말 그대로 개판이자 초난장판이었죠. 특히 그 꼴을 보고 시모는 완전 열받았는지 자기 아들한테 저렇게 화동을 개한테 시키는 미친건 안 꾸역꾸역 결혼하겠다고 설치니까 이런 그지같은 사다리 났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여기서 신부는 울던 와중에 지금 우리 꽁꽁이한테 개시키려고 욕을 했냐며 같이 소리 지르고 결국 집안 싸움이 터졌는데 이 모든게 10분도 채 안된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했지. 드뎃글 이야 이 정도면 축의금이 안 아까울 지경인데 재밌는 구경했구만. 끌 끌 끌 끌 5번 아니 너 지금 둘만의 이벤트라고 했나요? 그럼 부모 입장에선 잘 키운 내 자식 자랑도 하고 인정도 받고 사회적 평가도 받는 중요한 자리인데 아니 너 설마 부모를 혼주라고 부르는 이유도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부모가 혼주죠. 결혼주인 6번 나는 솔직히 드레스 대신 바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 그지같은 마인드가 진짜 너무 싫다. 아니 결혼이 니네들 둘만의 이벤트라면 하객들 아무도 부르지 마요. 그냥 니네들 둘만 물 딱 떠놓고 결혼식 올리라고. 7반 내가 보통 1년에 한 6번에서 많게는 7번 정도 다니는 프로 하객인데 아주 간혹 수트를 입었던 신부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농담 아니고 하나같이 안 이뻤어. 입는 거야 물론 본인 마음이겠지만 진짜 그지같더라 이거지. 아니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또 언제 입어보겠냐고. 니가 재벌이요? 아니면 뭐 상류층이요? 그것도 아니면 연예인이냐? 예쁜 드레스 입고 파티 다닐 팔자도 아니면서 평생 딱 하루 한 번인 그 자리에서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는 걸까? 8반 그럼 반대로 신랑이 드레스 입겠다 하면 너도 쿨하게 허락할 거지.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맞지? 9반 그래 이왕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시어머리도 화끈하게 어우둥 환복 입고 장구치고 하면 완전 기깔나겠네. 대박 나겄어. 그래 그래 그래. 하... 그런 것 같아요. 지 좋은 거 지 편한 거 할 거면은 지들끼리 있을 때 해야지. 다른 사람 의견 싹 무시하고 그럴 거면 글쎄요. 물론 뭐 자기들 마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입방에 오르내리는 거 감당되겠습니까? 정상으로 안 볼 텐데요. 각인되는 거지 각인.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감사합니다.